안녕하세요. 마루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찍게 됐네요. SD카드가 오류가 나서 다시 시각적 팅글과 입소리 예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SD카드 이번에는 잘 찍혀주길 바래. 알았지? 네 이것은 저의 진짜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데요. 저는 솔직히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좋다고 해주시고 마루님 목소리 너무 멋있어. 감사합니다. 그런 말 들으면 또 제가 또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소리가 굉장히 굉장히 좋을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revenging 만남 20 yy .... tid 여러분들의 뇌 두드려드리겠습니다. 대해서 조금씩 음 약간 masculine try 여기 마이크 하는음악이 그게 서로 좀 다르네요 톡톡톡톡톡톡 하 temat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음... 좀 많이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différentes 이건 좀 별로인가요? 모르겠네 아.. 콕콕 콕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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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 동생 4편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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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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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끄 Iggy 토끄 Iggy 토끄묵 토끄묵 막상설도 지금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조금 멍붙지네요. 좀 더 힘들어요? 가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민감해서 진짜 조금만 조금만 바람이 들어가도 왕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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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세가 조금 아니다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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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또 읎 They 눈을 이쪽 읎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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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음... 두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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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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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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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네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스피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빠른 스피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. 네 여러분 진정시켜서 진정해. 비트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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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새끼들 새싹이 아 너무 숨자네요 한번만 더 오고 잠깐만 아이고 힘드네요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 후에 있으면 또 그쵸? 사항이 있으면 또 받아들이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시험 보신 분들 시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성인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영상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에다가 또 잊지 마시고요 네 가만 가만 네 가만 가만 좋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하루 보내세요 한국チャンネルで、今こう日本語でしゃべってるんですけど、日本のチャンネルでも構わ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ね。 But,みんなわかってると思いますけど、色々で忙しいんですよ。 絶対面倒くさいとかじゃなくて。はい、わかりますよね。 日本人の学生みなさま、わかると思います。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안녕하세요. 첫 använd Öyle 않으세요! 그러면 제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그럼 안녕, 제가 próxima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잘 자요? 굿나잇. 괜찮아요? 굿나잇. 감사합니다.